안녕하세요. 이유란 영어의 김보연입니다. 자, 우리 A부터 C까지 네모법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와 전치사를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요. 해석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신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중학교 때도 너무 많이 나왔고 고1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because랑 because of의 차이점이 뭐죠? because는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접속사죠. 그러면 접주동, 접주동. 접속사 다음이니까 문장이 나와야 돼. 자, 그리고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명구, 그래서 명사상당어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얘는 문장이 주어동사의 구조가 아니죠. 동물들, 동물의 노동의 효용성이라는 명사상당어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because of를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 자, 그리고 비번 같은 경우에서는 어, was it worth it? 라는 문제는 어, 이 문제 수일지 문제야. 그러니까 너가 주어를 잘, 수식어를 묶어서 주어를 잘 먼저 뽑아보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이렇게 묶어 보시면 animals, 어떤 animal이냐면 이 흙을 뒤집는 쟁기를 끄는 for planting에 있어서 자, 그러면 동물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s가 붙었기 때문에 복수여서 worth 쓰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에서는 자, as, as 비교급 구문 나오는데요. 원급 as 자, 이때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는지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보니까 이 3만 명의 사람들이네. 복수 명사 나왔네. 그럼 매니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가지의 발명품들이 그 메소포타미아를 더 강력한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즈에즈 구문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를 꼭 보시면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